이번 영상에서는 까봉이가 좋아하는 음식들을 그림으로 그려서 까봉이에게 한 번 음식크림을 주고도록 하겠습니다. 까봉아 이것 봐. 까봉아 여기 있는 것 중에 먹고 싶은 거 골라봐. 뭐 먹고 싶어? 어머어머. 그게 먹고 싶어? 젤리? 까봉아 또 골라봐 또. 과자 먹을까? 까봉이가 젤리랑 과자를 골랐으니까 한 번 까봉이에게 젤리랑 과자를 주고도록 하겠습니다. 까봉아 이거 먹어. 까봉아 그거 맛이 안 나지? 짠. 까봉아 맛있어? 까봉아 나는 이 계란을 제일 좋아해. 아 가져가지 마. 가져가지 마. 아이고 내 거야. 아 야 까봉아. 까봉아 내 계란. 까봉. 까봉아. 아 찢어졌어.